수산청은 또 전국위판장과 종사자에 대해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청결상태를 철저히 점검기로 했다. 격려 사업이나 기업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 직원들은 사장의 제왕적 경영 방식에 불만이 많았다. 목적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 고전소설은 권개를 목적으로 한교훈적 소설이 많다.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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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같은 상태인 것 블렉시트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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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보도 뉴스 보도의 생명은 적시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족한 책들은 옆 도서관에서 일정 부분 소화시켜 주기로 했어요. 부족한 책들은 옆 도서관에서 일정 부분 소화시켜 주기로 했어요. 세 개 세 개 세 개 지구 위의 모든 나라 그는 세계 제일의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회원 등록료는 신타이완 달러로 2,000달러다. 비회원 등록료는 신타이완 달러로 2,000달러다.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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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편에게 전하고 싶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보냄. 흑산도 흑산도에서 자기보다 더 외로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둘째 형에게 보낸 편지는 가슴을 치는 절절함으로 점철되어 있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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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건 아래에 놓인 그때의 상황이나 형편 그러나 시첸말로 광고발이 먹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효과가 미비할 경우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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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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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하고 요긴하다 그것이 중요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기자 신문, 잡지, 방송 등의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 현장에 있던 한 라디오 방송 기자는 2층인 5호 디스코장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안에 깔렸다고 보도했다.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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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 방금 선생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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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사실로 과연 거북이 꿈은 서몽이었다. 그 꿈의 효력이 곧 나타났던 것이다. 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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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리키는 말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간단히 찾을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힘을 이용해 아무 말, 아무 질문이나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핑프라 층해지며 비난을 받기도 한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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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좀 대통스러워도 귀여운 면이 있었다. 뭐 어떤 사실이나 말 행동 따위에 대해 놀랐을 때 하는 말 갓 민호야 너 뭐 먹을래 난짜장 을 그럼 난짠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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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간단히 찾을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힘을 이용해 아무 말 아무 질문이나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핑프라 층해지며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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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